키커는 이정은 이정은 높게 옵니다 네! 골! 기습적인 애더! 화철이 앞서갑니다 아 일단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이것을 그대로 머리에 맞춰냈어요 아 지금 나치였나요? 지금까지 워낙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하지 골키퍼가 이 코너킥에서 한 차례 무너집니다 네 지금 일단 나치 선수의 낙하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번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번 킥은 그렇게 막 높거나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낮고 빠르게 이제 흘러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아 나치 선수 정말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면 보은 상무의 수로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아 이 장면에서 나치의 헤더가 맞았군요 네 네 그리고 하지 골키퍼도 네 어느정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손에 맞춰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 헤더 자체가 너무 빠르고 견고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실점을 했던 하지 골키퍼였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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